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고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다음 생에도 나라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도 나라는 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2020년 12월 13일 신랑 손인철 신부 방은혈 아름다운 첫 만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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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기를 기원할게요. 축하해요. 인설아, 은별아 결혼 축하해.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아.